2021년 해외주식 거래대금 미리 키움증권에서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달러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을 드려요. 해외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기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안영 전문의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웃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서 한 30 정도 웃었다. 웬일이시죠? 조금만 올라오면 입이 여기까지 걸리시던 분들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내일 또 빠질까 봐.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또 얘기를 할 거거든요. 뭐라고. 파월 의장이 의외에 이제 맞아요. 오늘이랑 내일 이제 하잖아요. 파월 의장이 얘기가 모르고 항상 몸에 좋은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무슨. 좋은 얘기를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인기가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들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은 없고 그분을 좋아하는 분은 이제 지금 정말 최고의 권력자가 좋아하죠. 그래서 둘이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3대 지수는 2% 이상 급한다고 해서 모처럼입니다. 모처럼 3대 지수가 손잡고 올라갔고요. 이렇게 2% 이상 올라간 것이 올해 들어 벌써 한 10번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잠시 후에 또 소개해 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다음 날 이런 것들이 좀 추세가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의 밤 등에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라고 일단 또 경험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500개 중에서 1조 세봤어요. 그랬더니 한 460개, 한 3개? 460개 정도 셌는데 모르겠어요. 세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역으로 쓰면 더 빠를 텐데 막 세다 보니까. 하여튼 460여 개가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보면 달랑 지난주 주간으로 보면 10개만 올라가거나 횡보였거든요. 490개가 떨어졌던 거에 비하면 오늘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준 하루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면 두 가지 정도면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는 조금씩 올라가, 다시 한 번 올라가지만 120달러 넘어섰던 것과는 약간 걔를 좀 달리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달라는 이틀 연속으로 약간 좀 진정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확인되지만 달러가 모든 것을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건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전 세계 마찬가지. 그만큼 달러라는 것이 어떤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달러의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단기적인 수급의 영향을 특히 이머징 마켓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머징 마켓 중에서 특히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이머징 마켓의 유동성이 가장 풍부하고 어떤 들고나고가 자유로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순매도 이런 것들이 순매도가 좀 어제보는 있었겠죠. 또 이런 것들은 이런 환율의 영향을 장기적으로 보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개별 기업들 뉴스를 보자면 켈로그의 회사 분할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떻게 분할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켈로그 얘기도 부사장님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밤에도 하시더라고요. 어제 밤에 하셨어요? 어제 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왜 켈로그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는 회사는 없지만 제가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켈로그는 우리는 다들 아시잖아요. 일단은 시리얼로 다 아시잖아요. 호랑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켈로그가 내년 말까지 해서 법적으로 보면 내년 말까지 해서 3개 회사로 쪼개집니다. 3개 회사로 쪼개지는 거가 회사 이름도 다 나왔어요. 벌써요. 노르스 아메리카 시리얼입니다. 그래서 시리얼 회사가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과자 있죠, 과자. 그래서 글로벌 스네키이라는 회사가 떨어지고요. 세 번째는 부사장님이 좀 안 좋아하시는 것들이죠. 그리고 인조, 식물성으로 만든 고기요. 회사 이름 자체가 플란트입니다. 그래서 3개로 나뉘는데 오늘 주가 시작할 때는 부사장님 보셨을 때 많이 올라갔겠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좀 상승포를 둔화시키면서 2% 정도로 마감됐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회사를 쪼개거나 합치거나 스피너프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보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이 왕왕 있었죠. 대한민국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쪼갰다가 합쳤다가 쪼갰다가 합쳤다가 분사했다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하나의 재벌의 역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또 하나예요. 미국이나 유럽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워낙 마찬가지인데요. 서양도 인수합병의 역사입니다. 인수합병 쪼개기의 역사예요. 스피너프가 역사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객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저는 설명드리지만 그렇게 못 믿으시면 많이 있지만 미국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경영의 합리화 그리고 주주이익의 극대화 그리고 제3제 요구 등등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합병하거나 쪼개기를 하는 그런 역사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트위터 같은 것도 지금 마찬가지. 하다가다 인수하는데 안하는데 하고 있고 그 전에 페이팔도 마찬가지. 합쳤다. 페이팔과 이베이 합쳤다가 더 독립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흐름이 되겠는데요. 어찌됐고 오늘 CEO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경영의 합리화와 주주에 대한 다양성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호재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호재인식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분 또 동의하지 못할 분이 있고 한국은 국장은 어떻다 얘기하는데 국내의 어떤 그런 인수합병 쪼개기 이런 거랑 미국은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일방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약간 좀 자제할 필요 같다. 이렇게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좀 굳이 좀 설명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켈로그 분사 이야기 확인해봤고요. 테슬라가 어제 거의 10% 가까이 오르면서 수백슬라를 회복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역시 선호도가 분명히 있는 거가 되겠고요. 일론 머스크 한 명에 대한 그분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저같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시각이 있죠. 그래서 좋을 때는 다들 좋아하다가 떨어지면 아 저 엑스 같은 사람 뭐 욕하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감원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말을 바꾸네 안 바꾸네는 얘기했지만 오늘 나름은 약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보면 뭐랄까요. 약간 정규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좀 하고 시간제나 이런 것들에서 플렉서블한 것들을 더 늘리겠다 하면서 하지만 결국은 3.5% 줄인다는 게 오늘 뭐 키워드가 되겠고요. 어찌됐건 그것 때문에 올라갔겠냐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간 정도로 보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뭐 그냥 많이 올랐다. 반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3%에 계신 분들 아침 방송 새벽같이 오셔서 보시는 분들한테 오늘 제가 이 분만 설명하면 나름대로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죠. 오늘 다이아몬드백에너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백에너지나 옥시덴탈 페트로엘리엄 엑선모빌 그리고 많이 얘기했던 이런 뉴먼 코퍼레이션 금관련 회사 이런 것들이 드러나 보셨죠. 드러나 보셨죠. 매매는 쉽지 않습니다. 엑선모빌도 오늘 좀 올라갔지만 그 매매가 쉽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백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는 워낙 미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어제도 보여드렸다시피 전체 비중도 크지 않은데 올해 좀 많이 상대적으로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퀘션마크가 많이 있고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도 엑선모빌이 지금 신보다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어려울 때는 싹 어려운 척하고 정부에서 받을 지원은 다 받았다가 할 때 보면 그들 말로 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일부 특히 민주당 쪽에서 이런 분들 샌더스 이런 분들은 완전히 돈 잔치하는 사람들이라고 엄청 비판하고 있고 바이던도 이번에 거기에 정도 하는 거죠. 화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가 지금 자사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너희들 돈 잔치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돌리는 거 이거 잘못하고 그거를 배당 늘릴 돈 주주한테 나눠줄 돈들을 가격 인하에 써라. 이런 납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흐름인데요. 오늘 이제 다이아몬드 배경 에너지가 주주화원이 아니네요. 주주화원 정책을 강화하는 걸 발표했어요. 이걸 해서 저희는 무조건 복사 붙이고 하거나 그냥 캡처 떠서 보고서 만들다간 큰일 납니다. 주주화원 정책입니다. 주주화원 정책을 강화했어요. 오늘 8% 올라갔는데 8% 올라간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하더라도 빵을 사실 분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부사장이 없지 않습니까? 빵이나 옥시덴트 페트롤이나 처음에 워렌버핏 했을 때 좀 샀지만 이런 건 별로 없는데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주주화원 정책으로 강화했는데요. 기존에 순현금으로 보면 50%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50%를 다양한 형태로 나눕니다. 뭐냐면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 대표적인 것들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하나 더 치는 사람들이 있으나 평가하는 사람이 있으나 한번 말씀드릴까 했을지만 광희의 주주화원 정책에서 했던 거가 빚을 갚는 겁니다. 부채 자체를 갚는 것도 우리가 주주화원 정책의 하나의 일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빚을 갚는다는 것은 이자를 깎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만큼 채권자의 권리를 빼서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두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순현금은 50%였어요. 그런데 이걸 오늘 75%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배당을 갑자기 그 배당을 기존 배당 엄청나게 50%, 70% 늘리겠다고 발표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0에서 75%라면 배당을 기본적으로 50% 늘려야 맞는 규모일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다만 미국의 배당은 다들 아시겠지만 금액을 정합니다. 금액. 금액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올 한해 년도는 올해 년도에는 배당을 1달러에서 1달러 20센트 주겠다고 발표를 하는 거란 말이죠. 물론 그건 못 줄 수도 있죠. 큰 사단이 나거나 못 주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번에 다른 회사에 맞춰서 이번에 발표한 게 뭐냐 하면 기존의 배당이 있죠. 우리가 확정 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영어로 보면 Fixed Dividend라 합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모두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사실 바로 그 부분을 저희가 오늘 오는 거예요? 부사장님 4시인가요? 오늘 4시입니다. 오늘 4시에 저희가 월간 미주미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상당히 설명이 났는데 혹시 또 자세한 거 필요하시면 배당 관련된 거 오늘 4시에 저희가 미주미 단독으로 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는데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고 알림 설정 받는데 고정 있죠. 다시 정리되면 Fixed Dividend 있죠. Fixed Dividend는 그냥 기존에 조금 올리는 정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주식 자사주 매입 같은 건 별도로 하는 거 있겠고요. 이번에 들어간 거가 Variable Dividend입니다. 변동배당이라고 합니다. 변동배당. 변동배당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Fixed Dividend을 갖고 고정배당을 갖고 워싱턴에서 돈 잔치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더 올려주는 게 아니라 약정된 데를 주는 건데 돈이 워낙 이렇게 경영이 잘 돼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주주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이 안 되면 Fixed Income은 그대로지만 변동배당은 확 줄죠. 그러다가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고 경영이 잘 되면 그럼 변동배당을 늘리지 않았다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이게 요즘 에너지나 소재업체에 상당히 핫하게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은 통계에 잘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주면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바로 워싱턴에 그런 배당 많이 주고 주주에 대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를 지금 빼는 거 있죠. 그거를 지금 감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나 소재기업들 이걸 얘기를 발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공시사항이 아니거든요. 공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확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요즘 에너지랑 소재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발표가 왕왕 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교과에서 해서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스페셜 디비던들이랑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또 스페셜 디비더는 완전히 일시적으로 한 번에 주는 이벤트거든요. 지금 이거는 변동 배당이기 때문에 이런 관심 있으신 분은 미국 기업의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다. 최근에 추세라는 걸 해서 조금 공부하실 분은 변동 배당금 아니면 베리어블 디비던드에 대해서 약간 공부하시면 오늘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굳이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관련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고 엑소모빌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모빌은 최근에 보면 엑소모빌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에너지 관련 주식에 대해서 약간 차익실현한다는 의견이 다수가 의견이 많이 있고 헬스 폰드도 많이 하고 있는데 크레드시스는 또 전혀 또 다른 소리가 난 거죠. 이게 보시면 중립에서 오히려 매수를 올렸고요. 115에서 125달러로 올려놨습니다. 엑소모빌이 왜 크레드시스를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놨냐면 주가는 많이 또 조종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들의 시간 그렇고요. 다른 어떤 오일 메이저보다는 다른 데보다는 엑소모빌이 여전히 조금씩 더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전 개발을 하고 있고 돈도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약간 더 유일한 입장이다. 얘기하면서 엑소모빌을 오늘 목표 주가 올렸다는 것. 다만 전체 월가의 시간은 조금 눈 놓을 수 필요한 낮추는 의견이 다수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팔란티어 주가가 굉장히 바닥인데 지금 벤코버 아메리카에서 의견을 내놨네요. 팔란티어는 이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엄청 좋아하는 거죠.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4번 주식이라는 거예요. 4번 주식이라는 거예요. 1번 주식은 돈을 잘 버는 기술주. 2번은 벌지만 멀티프리 부담이 있는 것들이. 3번은 꿈과 희망뿐만 아니라 금방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해서 흑자전환이나 에비타 흑자전환이 기대된 것들이. 3번인데 4번은 쉽게 얘기해서 돈을 못 버는 기술주. 꿈과 희망만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1번, 2번, 3번, 4번인데 저는 이제 4번이고. 팔란티어는 저도 이런 걸 좀 갖고 있고. 저도 이거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떨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일부를 갖고 있는데.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거는 팔란티어는 시청자 중에서도 이거 좋아하시는 분은 꽤 계실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는요.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벤커브메리카가 매수견은 13달러는 짜증나죠. 저 같은 사람 무슨 13달러 같은 소리하고 있냐 그러죠 저는. 13달러면 제가 이거 왜 갖고 있겠습니까. 다만 AI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그럴수록 팔란티어는 정말 다시 한 번 역할을 할 것이다 하면서 첫 번째 얘기를 냈는데 일단 매수견을 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아요. 검은 돌. 우리 이 의원님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좋아하고 저희 미국 주식이 답이다가 저희가 책을 세 번 썼는데 한 번 더 빠지 먹게 들어갔던 주식이고요. 이번에 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최종 확장 안 됐는데 원고로 제가 다 썼어요. 블랙락을 써놨는데. 어떻게 됐건 블랙락은 엄청 흘러내렸죠. 블랙락뿐만 아니라 관련된 거 인베스코 이런 거 다 흘러 같이 흘러내렸습니다. 블랙락은 대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지금 이번 2023년판에도 넣었냐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명확한 다이버전스가 벌어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블랙락이 떨어지는 이유는 인베스가 떨어지는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시장에서 보면 이들은 뭘 하겠니. 뭘 봅니까. 운영보수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채권 아니면 주식이자니까. 물론 복합상품도 있지만 주식이 23%가 떨어졌습니다. 채권 가격도 전체적으로 18% 정도 올해 떨어졌거든요. 그만큼에 대해서 그 값어치에 대해서 운영보수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이 어찌 보면 떨어지면 당연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락이 예를 들어서 이익이 줄어들었냐고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익이 줄어들었는지 올해. 작년에는 13% 정도의 이익이 늘어났어요. 올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23% 근처라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올해도 한 10% 정도의 이익이 증가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전체 지금 기존에 있던 작년 말 기준으로 갖고 있던 잔고 있죠. 잔고에 대해서는 수입이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펀드나 ETF로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플러스 나고 있다는 것 같아요. 회사 이익이 플러스. 작년보다 약간 줄어들었지만 상승이 줄어들었지만 플러스가 나가 있고. 이 시장에서 조금만 안정되면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모 집단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커지고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이 회사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블랙락은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1위 회사고. 다만 1위 회사와 블랙락과 벵가드와 경쟁 점유율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벵가드가 펀드, 뮤추얼 펀드를 적극적으로 해지하면서 이테프로 엄청 갈아태어난 걸 전략을 2년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테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락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괜찮다 해볼 만하다는 생각 갖고 있던 차에 오늘 올랐는데 그냥 굳이 그냥 눈에 띄어서 써놨지만 블랙락은 장기적으로는 보시면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블랙락까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개발 종목도 쭉 봤고요. 오늘 반등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는데요. CFI 리서치의 샘 스토벌드문 대표적인 그루가 되겠는데요. 아직 공포에 따른 투맨은 나온 적 없다. 이게 바로 우리 시청자분들 일부 많은 사람들과의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제 엄청 공토수능에 나왔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렇지만 미국의 지금 월가의 대부분은 아직 안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공포지수 있지 않습니까? 빅스를 45포인트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이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안다 리서치도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데드켓 바운스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 분과 약간 괴를 달래야 하는 것이 지난주에 에너지의 유틸리티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올해 그나마 에너지는 플러스 유틸리티는 보압 정도였던 것인데요. 이들이 매도가 증가는 하락 조정 국면에 거의 막바지 내지는 막바지 직전의 모습이라 얘기하면서 조금 그나마 희망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하락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은 마이클 윌슨에서 모거스테린의 마이클 윌슨은 한 발짝 더 내려갔습니다. 약간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가격이 리세션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반대되는 얘기죠. 마르콜 콜라노믹이나 탐리 그리고 제레미 시겔 교수는 완전히 반대. 그들은 완전히 반영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15에서 20% 추가 조정해서 3초 포기 때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분의 얘기는 리세션이 올 때까지 약세장이 끝날 수 없다. 얘기를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맞다 그러면 모거스테린의 돈 내년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이. 그럼 내년까지 약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겠고요. 통계만 보여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 이상 올라간 날이 이렇게 10번 정도 됐는데 그 다음 날 일주일 평균적으로 좀 떨어졌다. 그래서 오늘의 반등을 물론 지나고 나서 반등일 수도 있죠. 최의 바닥일 수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마음 놓고 지금 그럴 때는 아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물타기야. 4번 정도 엄청 사고. 팔란티가 오늘라도 올랐다고 해서 팔란티가 엄청 더 사고 이랬으면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반등에 대한 월가의 의견까지 쭉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또 무거운 기류가 과연 흐르게 될지 아니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시장에서 또 의외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될지 그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부디 제발 너무나 안 좋게는 반영 안에서 오늘의 반등을 다 토해내는 일은 없기를 바라보면서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6시 30분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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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